자 우리 전국의 수험상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반복되는 무더위, 폭우 물론 좀 심하긴 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벌써 지쳐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화사표 촉은 11월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수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시기가 좀 중간을 넘어간 시기가 되죠. 이때가 정말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될 그런 시기랍니다. 사람에게도 허리가 걷기면 안 되고 어떤 일을 진행할 때도 바로 중간의 상황에서 중간 시점에서 어떻게 현명하게 대체하고 흔들리지 않고 꺾이지 않고 잘 진행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결국 우리 11월에 수능에서 퍼텐을 터뜨릴 것이냐 말 것이냐 관련되는 부분이죠. 지금 이 시간 충분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점점 진행이 돼 가고요. 또 남은 시간에 대한 불안감 또 지금까지 공은 들여왔는데 어떤 좀 속의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은 이런 상황이라 불안감도 있을 텐데 여러분도 원래 뭔가 결과가 나타나기까지의 과정에서 그렇게 쉽사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이고 이 부분을 스스로 잘 인내하고 극복하는 자만이 결국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기는 바로 도약의 발판이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자기 스스로를 잘 돌아보고 다듬고 그리고 위치 파악을 잘 하시고 리셋을 어떻게 현명하게 처할 것인가. 이것이 결국 관건인 것이죠. 지금 시기 잘 보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남은 하반기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 안내를 좀 드리는 그런 시간과 함께 개인마다 좀 상황은 좀 다르게 했지만 어느 정도의 그 상황별로 좀 권장하는 커리큘럼 이렇게 하면서 좀 강좌의 성격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개념 강좌 스골발라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스골 강좌부터 시작을 했죠. 특히 이제 속성 강좌라고 해서 자 스골부스터인데요. 일종의 스피드 속성 이런 강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초핵 개념과 함께 대표 수능 문항을 함께 보면서 뭔가 좀 기틀을 확실히 잡을 수 있는 그런 강좌고요. 그리고 이제 기출 4대에 타고 업 일명 기타 업 강좌인데 같이 이제 지내신 분들은 이 강좌의 위력을 아시죠. 우리가 보통 기출은 풀어봤다. 기출은 1독이다. 2독이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과연 제대로 그 문항을 파악을 하고 정말 그 문항 수에 들여있는 설정 연결을 정확히 했었는가 그냥 문제 풀이에 답내는데 급급하지 않았는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6평도 한번 지금 지내온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468자로서 이 기타 업은 한 권의 책에 볼륨 1과 볼륨 2가 있습니다. 성격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일단 문항 수가 많기 때문에 2020년까지의 볼륨 1은 어떤 교과 내용과 그리고 기출과의 어떤 연관성을 가지면서 출제되었던 것인가를 파악한다면 볼륨 2는 2021년, 2022년 이 2개년 동안에 최근에 이제 그 컨셉과 경향이 어떻게 발전되고 또 특히 여기 볼륨 2에서 제가 강조드리는 게 이 학평문항의 신선함이랍니다. 보통 우리 이제 평가함만 많이 쓰는데 지금은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학평문항의 신선함도 볼륨 2에 볼 수 있는 강력한 기출 강좌고요. 그리고 이제 집중 특강이 이제 준비되어 있죠. 그래서 기특한 운동 역학이라 해서 기출도 해야 되겠고 수특도 해야 되겠고 그런데 이놈의 운동 역학 좀 말썽을 부리고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이 기출 수특 운동 역학을 전주 비빔밥 비듯이 버무려서 바로 한 방에 해결하는 그런 강좌로서 실제로 이제 이 강좌를 함께 하신 분들 많은 그런 효과를 봤을 겁니다. 그래서 또 반응도 좋고 해서 자 후속 강좌도 준비 중입니다. 특히 우리 수특에서 여러분들 그 전기력 아 전기력의 특상 특상 같은 경우 전기력도 그렇지만요. 특상 같은 경우 조금 좀 고생 좀 하셨죠. 이 부문들도 지금 수능완성과 함께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분석 강좌로서 진행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풀 강좌 N제 강좌로서 로테이션 N제 자 볼륨 1이 있고 볼륨 2가 있는데 이것은 분권 다른 책입니다. 강좌도 다르고요. 뭐 둘의 차이를 좀 얘기한다면 볼륨 1보다 볼륨 2가 약간 좀 어려운 그렇다고 볼륨 1이 그닥 쉬운 걸로만 구성된 건 절대 아니랍니다. 말 그대로 개념의 순환과 문풀과 모유고사의 이 모든 장점을 한 번 해결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 교제와 강좌는 볼륨 1, 볼륨 2 각각 200제로서 돼 있어가지고 이 안에서 1회당 20문항 그래서 교과순으로 진행이 돼 있답니다. 그래서 전체의 개념을 우리가 한 권의 책을 끝낸다면 10번의 개념을 순환할 수 있는 그러면서 그 교과에 어떤 문항들이 주제로 이루어졌던 것이 우리 몸의 숨결처럼 뵐 수 있는 그런 강좌로 진행되고요. 물론 또 실모, 실전모교사죠. 극강 시즌 1부터 4까지 있는데요. 이것은 정말 정성을 기울이고 심혈을 위해서 만든 그런 강좌랍니다. 또 교제의 문항도 그렇고요. 그래서 평가하는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김가원 측이 제시하는 그런 문항으로서 올해 수능을 향해서 진행하는 그러한 몰고사랍니다. 자 전체적인 이런데 좀 시기별로 좀 아니 개인별로 좀 차이는 좀 있죠. 그래서 권장컬인데요. 지금 시작하신 분도 계시죠. 이분들 뭐 뭐부터 해야 될지 손에 안 잡혀 그러죠. 다른 길 보지 마시고 그냥 딱 한 길로만 갑니다. 기타 볼륨 1편만 8월 한 달에 몰입해서 9평을 경험합니다. 이 기타 볼륨 1편에 개념 다이어트라고 해서 충분히 개념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출과 함께 갈 수 있고요. 9평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같은 교제에 있는 볼륨 2편 바로 이제 최근의 컨셉과 경향을 볼 수 있다고 했었죠. 좀 더 실질적인 그런 기출 문항편이 될 겁니다. 이것과 함께 올해 치러진 6평, 9평 그리고 수특은 좀 시간이 없으니까 수능 완성에 집중해서 이때 10월에 9평 이후에 9월, 10월에 확실하게 다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시작의 열정만 점점점 그러면서 욕구는 차올랐으나 한 것이 없는 한마디로 해서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이죠. 이런 분들은 기타업 강좌나 로테이션 볼륨 2로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때 개념 다이어트 들어있기 때문에 함께 갈 수 있는 일석이조가 됩니다. 그래서 8월 한 달에 한 번 기출이라든가 이 문풀에 흠뻑 적기 바라고 9평 전까지는 실무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아유, 제대로 된 뭔가를 포만감을 느끼셔야 되죠. 자, 그리고 그 다음 과정 진행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요. 개념 충만지수 0.5라고 했는데 좀 그런 경우 있죠. 뭔가 좀 비어있는 느낌이 들어. 뭔가 한다고 했고 좀 아는 것 같은데 뭔가 좀 구멍도 많이 나타나고 이런 분들에게 시간 효율의 극대화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특히 이제 적합하신 분들은 반수 하시는 분들과 또 한다고 했는데 뭐 내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학교 학사 일정 때문에 좀 미적지근하게 진행됐던 분들에게 이 고3 수험생에게 적합한 그런 권장 커리는요. 기탑에서 로테이션을 해서 극강 실무까지 모두 좀 이분들은 커리에 대한 좀 부담감을 스스로 안아야 돼요. 뭔가 좀 정신없이 좀 이 안에 흠뻑 빠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테이션은 볼륨 1이나 볼륨 2나 한 종류만을 권장하겠습니다. 왜? 기출부터 이런 N제까지 해서 실무까지 가는 그런 상황을 밟을 부분들을 좀 밟아 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포만감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가장 일반적인 좀 커리큘럼이 될 텐데 이제 좀 어느 정도 기출도 봤다. 이러시면 정말 제대로 보신 상황이 돼야 됩니다. 기출도 보았다. 그런데 이제 기출이 좀 많이 식상해졌다. 이런 분들은 문풀과 실무에 대한 욕구가 강할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는요. 로테이션 N제로서 볼륨 1, 볼륨 2 모두 권장합니다. 합치면 400제거든요. 물론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과의 순서대로 돼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전체의 교과를 확실하게 쥐어잡고 갈 수 있다는 부분이랍니다. 그리고 극강 실무와 함께 특히 이 수특과 수환은 올해 뭐 얘기 많이 안 해도 요즘 어떤 상황이 있죠. 그 수특과 수환이 어느 해보다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쌤도 강좌에 수특수환을 정말 많이 녹여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 수특수환은 그냥 단순히 이런 문제가 있어. 문제집으로 끝내면 안 되고요. 정말 설정을 곱씹화됩니다. 연계라는 것은요. 그 문항을 그대로 변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있는 설정 다른 문항에 있는 설정 여기에 들은 설정과 설정들을 연결해서 새로운 문제처럼 우리가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바로 그 안에 설정들을 곱씹어보는 그런 스스로의 분석이 물론 강좌도 제가 이렇게 녹여서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꼭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제 여러분들 이 물리학원을 준비함에 있어서 자꾸 이렇게 발목을 잡는 그런 부분이 있죠. 이놈의 운동 역학. 이 운동 역학이 약하신 분들 이제 대부분이 이제 여기에 속하죠. 자 한 방에 잡을 수 있습니다. 운동 역학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운동 역학을 먼저 확신을 잡아놓으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렇게 용기, 자신감은 좀 있는데 이게 항상 발목을 잡기 때문에 그런데 하긴 해야 되겠는데 좀 빅사이즈 강좌는 좀 부담스럽고 또 대책이 잘 안 서고 혼자 진행하기에는 또 기출도 해야 되겠고 수특도 해야 되겠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바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특한 운동 역학 완전 정복으로 진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 수특, 운동 역학 이것이 진짜 비빔밥, 전주비빔밥 버무려지듯이 바로 버무려서 여러분들이 확실한 효과를 느낄 수 있고 실제로 함께한 수강생 여러분들도 많은 효과가 있었다라는 그런 수강평도 있고 해서 선생님이 여기는 후속 강좌도 이제 준비한다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 이것은 이제 권장사항인데요. 어느 정도 이렇게 저 커리가 있는데 이 커리와 이제 별개로 자신이 뭔가 스스로의 충족감을 정확하게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권하는 것이 바로 주제별로 순차적인 공량입니다. 그러니까 운동 역학 혹은 열 역학 나는 전기력이 약해? 전기력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기타 업은 이 주제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로테이션 엔제 같은 경우는 교과 수능돼 있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운동 역학은 뭐 1회는 1번부터 20번 2회는 21번부터 40번 이렇게 진행되지만 운동 역학은 초반부에 1번부터 6번, 7번 때까지 그리고 연력학, 특상 이 부분은 7번, 8번 때부터 9번 때, 10번 때까지 그리고 전기력 그러면 이것은 11번이나 12번 요즘 또 뭐 자기장, 중첨 얘기 이러면 이제 14번이나 13번 자성취와 함께 이렇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바로 주제별로 집중적으로 공량을 하나씩 잡아서 해나가야 바랍니다. 특히 이때 이 수특과 수환은 절대 빼놓으시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실모에 대한 이 컨셉을 좀 말씀드리면 어차피 모든 실모는 사실 수능을 위해서 진행되는 부분이죠. 근데 이것이 시기별로 이제 개강이 되고 발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컨셉 차이는 있어요. 시즌 1은 작년에 치러졌던 6평, 9평 수능을 적극 반영이 되었고요. 물론 기출이 기출을 부른다는 말 알죠. 그것이 올해의 수능에도 그대로 연계성을 갖고 있는 것이랍니다. 또 시즌 2는요. 9평 대비, 9평 대비 라운드로서 수특과 2, 3년 6평을 적극 반영을 해서 진행이 되고요. 또 시즌 3는 모두 수능 대비지만 좀 이제 좀 더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기출과 수능 완성을 철저히 분석해서 진행이 되고요. 또 시즌 4는요. 파이널 라운드로서 이제 이 모든 것들 그래서 9평을 철저히 반영을 하고 실제로 이 6평과 9평이 많은 숨결이 느껴져요. 실제 수능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수특수와 함께 수능 목표로 진행이 된답니다. 모두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진행되는 그런 모의고사 문항들이고 어느 한 문항도 허투루 제작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만족감과 함께 여러분들의 효과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었고요. 강의도 열나 열심히 진행을 해드립니다. 자, 이제 마무리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아까 처음 말씀했지만 남은 시간 충분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충분합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지내온 시간이 더 깁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집중을 한다면 집중만을 잘 몰입을 해서 진행한다면 현재까지 공부한 날보다 공부할 날이 더욱 많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수능이란 것은 그냥 단순히 한 번 보는 이례성의 이런 학교 시험이나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정말 이건 국가지 대사 아니겠습니까? 어떤 장기적인 마라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11월 한 날을 위해서 자신이 꿋꿋하고 끈질기고 그리고 꾸준하게 진행하는 이러한 흔들리지 않는 자세가 결국 11월에 포텐을 스스로 터뜨릴 거냐 말 거냐 결정되는 부분이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함께 하겠습니다. 고!